루카야, 루카속노버섯 찾아보자. 빨리겠다, 진짜. 벌써? 아, 여기 왔다. 송노버섯 찾자. 뭔가 한다. 그래, 안 먹고 냄새를 맡네. 송노버섯 찾아보자. 냄새를 맡네. 송노버섯 찾아보자. 차에서 먹어요? 내 링. 먹어요? 내 링. 잡지마. 1,500g짜리가 1억 5천여 개. 먹지마, 안짜. 나도 못 먹어서. 먹지마. 먹지마, 먹지마. 먹지마. 야, 먹지마, 먹지마. 야, 먹지마. 찾기만 해, 찾기만 해. 아이쉐이, 잘했어요. 산산 찾았는데 주인이. 오, 잘했어, 잘했어. 산산 찾았는데 주인이. 와! 하고 돼, 먹어버려. 그럼 어떡하려고 그래. 와, 근데 단박에 찼네. 진짜 우리가 그동안 본 강아지 개인기 중에서는. 거의 최상급, 너무 럭셔리한 개인, 개경기인데. 럭셔리. 형님, 저런 데다가 한번 숙여볼까요? 이런 데다가 숙여라도 찾을 수 있을까요? 네, 네, 네. 한 번 다시 뒤로 가주시고. 한 번. 진짜 버섯이 숨을 것 같아. 진짜로. 럭셔리. 여기 그냥, 여기 줄게, 여기. 여기. 자, 여기 뒀어요. 여기, 여기, 여기. 여기? 여기. 여기,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 완전, 완전 대박. 됐어. 자, 우리 장대재 씨. 어딘지. 저거 안 보여요. 유관으로도 안 보이죠? 안 보여요, 절대 안 보여요. 안 보여요, 절대 안 보여요. 아, 이걸 못 찾아요. 자, 한번 찾아보세요. 이쪽 이렇게. 루카야. 자, 최고 난이도예요, 최고 난이도. 루카. 가자. 루카, 루카 속로버섯 찾으러 가자. 우리 속로버섯 찾아볼까? 바로 직선으로 가. 속로버섯 찾아볼까요? 우리 속로버섯 찾아볼까? 바로 직선으로 가. 잘 찼네. 냄새가 떠돌아다니기 때문에. 아, 거기 냄새나? 팔꿈치 치고. 속로버섯 찾아주세요. 저게 정상이에요. 직선으로 안 가거든요, 냄새를. 속로버섯 찾아주세요. 속로버섯 찾아주세요. 속로버섯 찾아주세요. 속로버섯 찾아주세요. 또 먹는다, 또 먹는다. 먹지 마, 먹지 마. 또 먹으려고 해. 괜찮아, 먹지 마. 잘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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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아서 안녕히가 apron과 trig Multiple fryuz. 안녕히가 difference.